무슨 생각해? 당신이랑 내일도 자야지 모레도 자야지 뭐 그런 생각? 농담 말고 진짜로 무슨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당신 당신이랑 20년을 함께 했구나 앞으로 40년은 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구나 태풍이 몰아치더라도 경량이 휩쓸리더라도 난파되진 말아야지 배를 버리고 도망가진 말아야지 당신의 끝까지 잘 지켜야지 다짐 중이었어 우리한테 아직도 40년이나 남아있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난다 여보 응 이번엔 잘하자 우리 응 어른답게 사람답게 사람들 속에서 둘이 손 꼭 잡고 나이 들어가자 죽을 때 필요한 것만 보고 응 너무 늦었다 당신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그만 잘까 우리? 응 일로와 자자 잘자 응 당신도 응 새벽 3시 우리가 사랑한 시간 응 schaffen